마포구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.3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23일 공시돼 오는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사평가한 2016년도 마포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23일 결정 공시됐습니다. 마포구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4.38%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마포구 최고지가는 노고산동 57-2, 1제곱미터당 2,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.2% 상승했습니다. 최저지가는 상암동산 4-18, 1제곱미터당 21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, 토지의 이용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조사 및 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